엠마오 연구소 무교인 친구가 하나님 예수님은 들어봤는데 성라님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잘 대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 볼 때 말해주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오케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줄게 내가 도넛 쓰는 비유인데 하나님은 아빠야 예수님은 큰형이야 집안이 폭삭 망한 거야 집안이 완전 망해가지고 아버지도 직장도 잃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럴 처지야 근데 아빠랑 큰형이 이제 좀 서로 이제 모의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최소한 우리 막내 있지 않냐 이 막내는 우리야 이 막내는 좀 굶기지 말자 얘 보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기도 죽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그런 일은 없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내 위에가지고 몰래 밤마다 노가다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아빠랑 큰형이 밤마다 대리운전하고 막 그러면서 막 막내를 되게 잘 먹여 살린 거야 근데 막내는 그거를 몰라 그냥 아빠가 맨날 용돈 주고 형이 용돈 주고 하니까 우리 집 잘 사나 보다 그래서 맨날 용돈도 펑펑 쓰고 잘 살았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아빠랑 큰형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나 용돈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빠가 야 오늘은 용돈이 좀 없는데 아시구야 뭐야 왜 나한테 용돈 안 줘 막 이렇게 막 투정도 부리는 거지 막내가 이렇게 삐져가지고 집 방 안에서 방 안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방 문을 끼익 열고 누가 들어와? 큰 누나가 들어온 거야 누나가 저기 와가지고 뭐 성진아 자니? 이러면서 끼익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 누나 안 잤는데 왜?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삐져 있어? 아니 아빠가 용돈 안 주잖아 너 있잖아 네가 좀 알아야 될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누나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떤 얘기 해줘? 이 아빠랑 큰형이 널 위해서 뭘 해줬는지 성진아 너 지금 아빠가 용돈 안 줬다고 너 삐지고 내가 그건 알겠는데 너 아빠랑 큰형이 지금 너 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니? 너 자고 나면은 응? 갑자기 바깥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 못 들었어? 그때 너네 아빠랑 형이랑 나가가지고 같이 야간에 대리운전하고 아니면 쉬는 날에는 나가가지고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너한테 용돈 주고 있는 거야 너 그거 몰랐지? 그러니까 동생이 충격받는 거지 나 몰랐어 그제서야 이 아빠랑 큰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야 근데 성령님을 설명하는데 약간 집중한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부랑 성자가 이런 일을 하셨고 그걸 너희한테 알려주고 싶어 이게 성령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더욱더 잘 기억하고 또 그 기억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나가 얘기하는 거지 너 아빠한테 고마우면 최소한 너 이번에 아빠 생일날 너 용돈으로 뭐라도 사드려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이거 스토리 괜찮죠? 이거 좀 내가 떠올리고서 되게 잘 만들었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종종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3위 하나님의 모든 걸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고 성령님의 역할에 좀 집중한 비유라는 걸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엄마 연구소 엄마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